안녕하세요. 4월 28일 MLB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반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카일 라이트가 시즌 첫 승 내수째에 나섭니다. 23일 휴스턴과 홈경기에서 5이닝 7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나이트는 두 발의 홈런 허용이 그대로 패배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타구 제어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미들건 작년 마이애미 상대로 11이닝 무실점으로 강했다는 자신감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알칸타라와 플로로 상대로 홈런 두 발 포함 6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8회 말에 4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을 이뤄냈다는 점이 강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부의 상위 타선이 살아났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3.2이닝을 노이트 노런으로 막아낸 불펜은 약팀 상대로는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마이애미 말린스는 브렉스턴 개러시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23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2이닝 5안타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개러스는 최근 두 경기 연속 5.2이닝 1실점에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애틀랜타 상대로 홈에서 10.2이닝 2실점으로 강점을 보였는데 공격적인 투구는 구장 덕을 많이 본 거고 무엇보다 애틀랜타는 좌완 투수에게 강한 팀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라이스 엘더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4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홈런 3발이 모두 솔로 홈런이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멀티 히트 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이번 경기를 앞두고 불안함을 안길 수 있는 포인트이니 무결점의 플로로가 0.1이닝 4실점 물론 패배를 당한 건 마이애미로선 꽤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라이트와 개러스는 양 팀의 타선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타의 마이애미와 한방의 애틀랜타라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애틀랜타가 조금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피츠버그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미치 켈러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켈러는 상성상 불리한 신시네티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4경기 연속 QS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감도 있고 홈에서 더 강한 투수인데다가 하드 히트 허용 비율이 메이저리그 상위 5%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곤솔린이 내려가자마자 무섭게 타격이 폭발하면서 8점을 득점한 피츠버그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홈 경기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무려 6개의 도로로 상대의 혼을 빼놓는 건 보너스입니다.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에게 휴식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일 것입니다. 불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LA 다저스는 훌리오 유리아스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2일 컵스 원정에서 3.1이닝 7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유리아스는 그야말로 하드 카운터인 컵스를 만나서 크게 고전한 바 있습니다. 한 번 흔들린 페이스를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가 이번 경기에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콘트레라스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8회 초 터진 프리머네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다저스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결국 피츠버그의 불펜을 어떻게든 흔들어야 승산이 있을 듯합니다. 올라오는 족족 무너져버린 불펜은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길이 없다.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피츠버그의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 중요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켈러의 투구는 다저스의 타선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반면 한 번 슬럼프에 빠진 유리아스가 부활하는 건 아무래도 다음 경기여야 할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의 스피드는 봉쇄가 되겠지만 타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메스트라미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콜로라도와 홈경기에서 5.1이닝 3안타 11삼진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스트람은 긴 이닝을 버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타구 허용 속도가 하위 6%일 정도로 맞으면 대단히 잘 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 낮 경기 방어율이 무려 7.36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투수진 상대로 닉 카스테아누스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에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 계속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워커 강판 이후 5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매우 좋아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섭 부재가 대형 사고로 번져버린 시애틀 메리너스는 조지 커비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2일 세인트루이스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커비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홈에서 6이닝 이상 2실점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보다 금년 원정 투구가 좋아졌는데 공격적인 투구는 시티즌 뱅크파크에선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2회 초 터진 홈런 두발로 5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시애틀의 타선은 유일한 득점권 안타가 홈런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이 완벽하게 침묵해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여섯 번째 블론 세이브를 범하고 있는 불펜은 이제 한 점 차 승부에선 패배의 아이콘이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시애틀의 불펜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날 워커를 무너뜨린 것처럼 낮 경기에 약한 스트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로건 길버트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커비 역시 호투를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불펜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유리한 건 시애틀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28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